아 그만하자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는거 같은데 저 친구 빨리 올려 보여주고 다른 사람이랑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즈 크리스마스 이즈 워크 아 아 뭐야 오늘 스티브만 4명째야 지금 뇌신스틴 싸마이님 약한 남자냐 어서오세요 스티브만 4명 아 맞서 너무 잘해 아 맞서 너무 잘해 아 맞서 너무 잘해 아 맞서 아 맞서 아 맞서 아 맞서 오 아 맞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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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 요새 9-3 1타가 좀 개 않더라고 저번에 대회 때 리리한테 대종 1타로 중단 쓰다가 와 그거 피해지는거 보고 대종 1타 마무리할 때 좀 아껴야 될 것 같아 9-3 1타가 더 좋은가 요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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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의! 퇴수한 방 쓰려다가 카운트 가나버리는 라운드 와 피해지나 아니지 왜 쿠파맛고 킥쿡 쓴다고? 어 대만만 어 야 어떻게 다 막아? 아유 킥쿡이 아주 아이고 야 아이고 다 쓰네 아 아파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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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잇 아 이게 안돼? 나이스 천방이네 나이스 와 좋았다 쉽네 나이스 퀵쿡 퀵쿡 와 이기세요? 나이스 나이스 아우 왜 이렇게 하냐 우와 미쳤다 아이고 자기다 아, 자수 숙이는 것 같아 아 뭐해 이렇게 해야지 와 음 좋았다 와 지금다 와 아 깜짝이야 아 저폭이네 오우 씨벼 아우 아우 와... 이리 와 와아아아 어? 위험했다 아 왜? 에이츠러! 에이씨 와아 어휴 내가 14고 상대가 발동 13이니깐 와 이거 못기어드는구나 아 대신! 이런 어휴 와 키코 가는거 봐 너무하네 지에 룰 아잇 으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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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안돼? 아우 야 잘 짓었네 으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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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으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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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퀵쿡이야 외초를 함부로 못쓰겠다 맞으셨나? 맞으셨나? 와 진다 오? 오? 와 이게 안 돼? 아이고 바보 아휴 질이네 와 렉 와 와 한 번 더 아 미안 오예 아 아 실수해라 와 퀵쿡이 진짜 좋다 진짜 퀵쿡이 진짜 좋다 그니까요 아 기용껏만 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데 저게 허초도 별로 그게 없어가지고 아 아 아 알았네 altro 아 알았네 와 진짜 미안 아이고 카운터 할까 아 왜 맞아? 와 기원권 뭐야 왜 뒤잡혀 아 왜? 아 핸 다 됐구나 와 잘 먹네 와 지렸다 레아 쓸 걸 그랬나 왜? 아 이거 어디였나 우와 스바라시 Let's go 1 fight 1 fight 1 fight 아이 바보 아유 뭐야 아 뭐야 아 저거도 막 게임이 되네 그 말이야 서웨이 왕 헬로 아 아 아 아 진짜 c 내가 더 늘려나 아우 깜짝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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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람들이 좀 카즈아가 복부되면 짜증나나봐요 아 왜그러냐 이거 안섰잖아 와 대박 와 잘했다 와 진짜 잘했다 그냥 한번 써봤는데 안 놓치네 와 이거 진짜 잘했다 내가 너무 실험했네 안 아 너무하네 이미 지나간 일이라 지금 카즈아로 만족할 수 밖에 없어 지금 카즈아도 근데 손만 좋으면 되게 정상급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손만 좋으면 이게 좀 어렵지만 안 나가면 돼 우와 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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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 안나가지구 전 기스가 진짜 좋은거 같아요 기스, 리로이, 파콤란? 여기 진짜 좋은거 같아요 이기고 싶으면 그런 캐릭을 해야되는가? 죽인다 죽인다 아 죽어줘 야 왜? 진짜 어이가 없네 나이스 끝나줘 아 이거 안전하게 깨졌다 나이스 나이스 뭐 3만픽이 아닌데 어 와 나이스 오! 개굿! 좋았다 야 이게 왜? 레드 빼고 하자 레드 빼고 레드 빼자 아 와 진짜 아니 왜 이렇게 잘 빼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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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언제까지 아니 아니 저거 언제까지 남아있는거야 아 아 아 아 초 초과제 아 이거 내가 졌다 저런걸 받아보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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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! 팔로우!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유 화이팅했으면 이겼습니다 파크 쓸 것 같은데? 아 씨 아니네? 파크 쓸 것 같아서 앉았는데 나이스! 운 좋고 우리 한 번 앉아 프로 감사합니다 와 까먹어 아 눈에 둘러? 아이고 오 딜레 와 나이스 지켰다 아 이렇게 서랍 아 어 다시 여기 팔아들이셨다 와 와 심리전 좋았다 와 아 아 이게 안 돼 아 아 이게 안 돼? 에이 에이 에헤이 아 아 죽인다 아니 대종 1타야 진짜 와 나이스 대종 1타 진짜 후렴 후지다 뭐야 아 나이스 요거지면 하나 깨요 원점이라든지 아 안돼? 뭐지? 뭐지? 아이고 기껏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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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안맞네 아이씨 아휴 아 아 아 아 아 우왜 와 개굿 진짜 짜릿하다 데빌 와 진짜 짜릿하다 일단 전차도 고민하네요 흐르르 아니 30 별 왜왜 안돼? 쏘자 와 나이스 지금 아 맛있는데 아우 못드가 아 가자 와 개굿 악나라 악나라 퀵쿡 한번 쓰게 만들고 초풍도 이렇게 좋았다 아 나 퀵쿡 대상하고 앉았다가 기사킥만 깔아놓은건데 퀵쿡이 빨려 들어가네 아 뭐야 오우씨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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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이겼냐 아이고 네 원래 대구사람이에요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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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구에서 쭉 살았어요 초등학때부터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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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는 구상은 주말에 밤새로 가끔씩 갔고 자주 못갔어요 원래는 구상 멤버가 아니었어요 흐흫 그냥 동네 오락실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일으케 야 아니 이 rights 이런걸 맞아 이쒸 이런걸 맞아 이쒸 네 시 흑 아이고 우와 야 나는데 진짜 가끔 갔어 주말에 밤새러? 뭐해 개방 안맞을 것 같은데? 보상이다 오 잘 먹었다 흠 흠 흠 흠 망 음? 와 홈런 거기도 없어졌다 하더라구요 슬프지만 이건 흠 흠 흠 흠 흠 아 뭐야 안 나가? 와 대박 시킨 천재가 으응 흠 흠 다행이다 홈런정도면 큰거에요? 몰랐네 왜? 왜 담았니? 오 딸노 왜 피가 더 적은거 같지 왜? 오 운 좋았다 두번 꼬와서 아 동호사냐고 그러세요 지금 스티브가 꽤 괜찮은 추세라 사람들이 더 하는거 같아요 날이 막아 아이씨 크흡 크흠 와 진짜 아놨네 와 무빙 개쩐다 일부러 시갱 돌지 말라고 매초 깔아놨는데 거리로 피했다 야 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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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홈런 그 슈퍼 슈퍼 형님이 진짜 잘했어요 저희 팀에 있는 형님들과 잘하셨었는데 지금은 저 말고는 다 저보신 것 같아요 아 아 아 맞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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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재밌었는데 근데 저는 팀 버전도 좋다고 생각해요 돈을 이제 안 써도 되니까 오락실이 가면 다 이제 돈인데 그때 그 오락할 돈은 어디서 났는지 몰라 아 기상킥 하다가 맞는건 좀 아니 기상킥이 카운트하는거 좋다 이거야 근데 같이 맞는 무슨이라도 나와야지 둘다 13프레임인데 아 12잖아 기상킥은 오 개굿 안전하게 13자리킥이 한번에 쏙 빨려들어니까 기분이 좀 묘하네 길걀 아니 석털 짐 안 돼 이건 진짜 짐 안 돼 와 다행이다 와이씨 잘 바꿔서 해볼래? 얘도 2피거든요 얘 잘 바꿔서 해보자 잘 바꿔서 해보자 다행이다 그거야 좋았어 아 뺏기지 그래도 잘하네 저 친구 오마 캐릭 다 잘해가지고 주캐라고 할만한게 없어요 레오가 주캐라고 하면 할수있네요 원래는 레오였어요 끝 쓰지마 다행이다 아 안나오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좀 나오는데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풍신 유도 잘해요 얘 놀라운게 뭔지 아세요? 세븐 입문이에요 진짜 놀라운게 세븐 입문이에요 세븐 입문인데 이렇게 하는거면 진짜 거의 재능 아닙니까? 원래는 아 이런말 해도 되나? 얘랑 좀 친해가지고 종종 만나거든요 원래는 저기 배그 프로게이머할 생각이었대요 근데 철권이 재밌어서 철권 프로가 됐다고 얘랑 배그도 몇번 같이 했는데 총게임 진짜 잘해요 아 나이스 쟤 재능이에요 쟤 재능 생긴것도 또 잘생겼어요 여자친구가 한국이네요 한국말 쪼끔 할 줄 알아요 아이고 나이스 허벅 뭐고 이거 아아아아아아 진짜 가지가지하네 히히히히 히히히히 활려 들어갔쥐? 엥 쑑쌈 쑡쌈 쑑쌈 쑣쑣 쑭쑣 쑣쑣 쑣 쑤주고 있는데 못먹노 아 뭐래 와 대박 힐 으흐 에헤 와 이길 안 자? 어휴 감 좋았다 어? 잘 먹었어 와 아니 이게 다 피해지냐고요 어 뭐야 아 여유가 없네 아 진짜 너무하다 동시에 맞게 해줘 죽네 와 대박 와 지렸다 캔슬하고 바로 때리네 잘했다 짬바리라고 맞게 해주면 좋겠는데 아 마심 썰어 그냥 오 다행이다 아우 못 썼나 아 맛있었는데 아까 우겨넣기 적풍 좋았다 와 와 아 으이게 막혀 오? 와 원체 뱉다 야 이거 벽감 이기는데? 가나? 못 가나? 아 아깝아 네 좀 어려워요 신기술이 아이고 다행이다 아 제발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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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다 막아 아 깜짝이야 아 뭐해 어 야 이거 다녀 오 목숨 걸었다 어우 쥐네 아 왜 이거 아니잖아 아 아까 왜 스크류가 안 됐을까요 이게? 어이가 없네 아 아이고 이런 걸 봤냐 3톱 상단 아 아이씨 와 나이스 와 되게 이 지른다 아 지른다 움직이네 나이스 나이스 와아 목숨 걸었다 아이씨 렉 어디서 올리냐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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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요 아이씨 아 야 이게 안되네 애들 뺐다 애들 뺐다 킥구멍 아이씨 더킹에서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좀 떨어졌어 와 다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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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맛있어 아우 맛있어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아 저랑 막히네 음? 아 참을걸 아유 급했다 아 참을걸 아유 급했다 아 참을걸 아유 급했다 팔로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제발 아 저거 제발 한번만 참자 내가 저 타이밍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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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왜 이렇게 돼 아 아 제발 아 아 자꾸 개기 덮고 들어갔네 야 왜 이거 맞아 뭐야? 에? 바뀌었나? 이게 왜 안만되지? 정돈! 정돈! 아 실수 우와 나이스! 여기 가나? 100번만 가자 1. 2. 2. 2. 2. 1. 1. 2. 2. 1. 2. 3. 으흑흑흑흑흑흑 감사합니다 어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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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데스 로딩 시간에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? 하 지금 너무 빡김 중이라가지고 지금 당장 몹틀겠어요 지금 당장 몹틀겠어요 한대가 너무 잘해갖고 아니? 흠 오 아 지셨다 아,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이거 왜 안 죽을까? 왜 안 맞냐? 뭐야 이거? 오 와 아, 피부 두방을 좀 너무하다 와, 대박 진짜 좋았다 와, 횡초 좋았다 아, 횡풍, 횡풍이구나 감사합니다 벽돌리기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오, 바다탕이다 오, 바다탕이다 심차하게 가자, 심차하게 아니, 맥봐 와 와, 좋았다 잘 참았다 와, 진짜 잘 참았다 예능 컴보 좋을 것 같은데요 아, 안 됐잖아 와 와, 진짜 티쿡 그렇게 조심하고 있었는데 카운트 안에 왜 이렇게 되냐 왜 이렇게 되냐 왜 이렇게 되냐 가두도 안되나 무슨 다시 하자 에에에에에에에 아 바닥댐 아니다 오.. 오잉! 어잉? 그거는 잘 안나와요 요즘 사람들이 워낙 다 알아가지고 아 왜? 아 유명한건 아닌데 제가 워낙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아는 것 같아요 맞아지지도 않아요 dk에요 요새는 아이고 오 운 좋았다 기상 데미지로 맞아가지고 와 진짜 퀴쿡 받지 알지? 와 천재 까비 아이고 아이고 아네 와아 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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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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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와아 힘들어 아 캔슬 진짜 빠르네 왜 아 아 아 아 나이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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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아 아 아 아 아 뭐지? 아이고 오오오오오 늦게 많네 이걸로 안되나 아 못 흘렸다 아아 못 흘렸다 아 오예 개굿 와 반응 진짜 높네 초폭 맞힌 거를 들을 때에나 간다 야 안 썼어 아 걔 이거 퀵 꼭 샀나? 뭐였지? 아 느리게 썼어 이거로 와 나는 대리어 깔면 안 돼? 와 나는 초폭 깔면 안 돼? 어? 초폭이네 왜 이렇게 되냐 아우 아 왜 그래 아우 왜 높으러 가 게임하나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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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워 어웅 아우 quel 아, 다운 좀 가둬 아이들 좋아 무게만 합시다 아 대신 안 왔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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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다 아 아 죽어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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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K.O. Round 1. Fight. K.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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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.O K.O. Oș K.O. KO 아 깨고 깼어 아 진짜 그렇네 어 좋아 천천히 가자 천천히 자리하고 참고 아 요스 퀵쿡이 나오나 아 요스 스티브니까 아 또 퀵쿡아이 퀵쿡으로 게임이 된다 퀵쿡 나이스 음? 이게 안 맞아? 아아 와아 아 망했다 와 따라오네 아이고 어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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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우와 대박 나가 잘 막아 K.O. FIGHT 아씨 몸쉣 아아 진짜 퀵 꼭 쉬면 얼만큼 참아야 되나? 왜 맞아? 막았어요 왜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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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? 아... 으음 아... 아..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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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운 너무 힘빨이겠다 많은데? 진짜 많았어 아 이건 들긴 해야지 인간적으로 심하시다 나 홀렸어 5개 2알고 다시 와 짱발 나 죽을 줄 알았어요 이거 와 이게 사네 와 진짜 시즌4 어허 KO ROUND 2 K.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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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확실해 그래 K.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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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은병 스팀 진짜 벽이 안 도와주네 하아 거기서 벽광이 안다 하아 아 뭐야 이거 다 맞나 와 워 흐 음 으 흑 아 아 흑 오쒸 대박 나이스 도저히 부렸다 도저히 부끄러워 잘 먹네 아야 갑자기 왜이렇게 잘 먹어 갱키 헬로우 도저히 부끄러워 아아 호스 콤보를 칠 수 있네 으흰 pray 방금 удь 행복 오케이 7 선 23 3 5 4 나이스 와 킥쿡 진짜 계속 하나만 놀았다 와 언박차 좋았다 아 이거 안 먹고 피크한다고? 아 치른네 아 치른네 아 나이스 와 나이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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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이제 그만하고 어? 아 횡돌았는데 아 그냥 기업건 찌릴꺼 그랬나? 아이 퀵쿡이라졌다 한 판만 한 판만 끝내야 돼 끝내야 돼 끝내야 됩니다 아 여기서 어 어 아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